텔레비전은 어떻게 나와요? 사실 간단한 설명을 하려 해도 좀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. 좀 쉬운 걸 일단 설명한 다음에 하는 건 어떨까요? 예를 들어 전화기요. 전화기로 멀리 있는 사람하고 말할 수 있어요. 그 전화기는 뭐로 연결되어 있나요? 여기 뒤에 보면 전선 같은 게 있죠. 이걸로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이 전선 중간을 끊고 귀 대면 소리가 들릴까요? 그러지는 않고 여기 전선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들을 수 없는 신호예요. 그 신호를 전화기가 받아서 내 귀에 들을 수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. 텔레비전도 그래요. 대신 텔레비전은 움직이는 화면이랑 소리랑 같이 보내줘요. 대신 선을 통해서 보내는 건 아니고 핸드폰처럼 공중으로 전파를 보내요. 그걸 텔레비전이 받아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